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덥죠?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오랜만에 하나 보내드렸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묵상하며 와달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요. 혹시 생각하셨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내내 같이 물을 거예요. 이걸 물어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마태가 쓴 복음서예요. 그런데 한옥교회는 아시죠? 복음은 누구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걸 좀 정확하게 하고 가면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하거나 좀 분명해져요. 한옥교회도 마찬가지. 한옥교회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중에 이름이 한옥교회인 것일 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회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뭐 예배 형식은 다양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예배하는 게 한옥 예배의 목적이에요. 찬양 너무 멋있었죠? 박수 한 번 더 쳐주실래요? 월요일쯤 문자가 와요. 모사님한테 그렇죠?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런데 그 찬양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아까 제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빌리포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인자라는 말이 저희 전에 남자 말씀 기도에서 한참 읽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인자라고 하면 두 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자의 아들 자고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어로 보면 멋있게 헬라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톤 휘온 투 안토폰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로도 그냥 더 선 오브 맨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영어랑 다르지만 그리스어의 문법을 살리려면요. 여기 보면 정관사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입격이 되기 때문에 소입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와닿아요.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구약에 보면 대부분 나를 뜻해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인자를 하고 할 때는 사람을. 나를 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단위에서 7장에만 좀 다시 오실 그이 뭐 이제 그런 느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냥 저희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헤로당이 세례자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니냐고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얼마 전에 읽었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심지어는 왕도 두려워할 만큼. 엘리아도 마찬가지. 엘리아는 구약을 읽어보시면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엘리아예요. 왜냐하면 진짜 기적 예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그래서 막 엄청 싸움도 걸고 이래서 가장 능력이 나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생각나는 게 엘리아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예언자들 함께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부터 토로기까지 예언자들이 대부분 그대 활동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죽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집트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도 그렇고 제가 원래 좀 단어 설명을 많이 하는데 좀 더 해야 돼. 이번 주 다음 주는. 예언자라고 하면 이것도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볼 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죠? 이게 예언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근데 구약의 예언자는요.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예언자는요. 그 예언이 틀려야 돼요. 어? 이상하죠? 예언이 틀리는 게 위대한 예언자예요. 왜일까요? 이게 새벽 기도 때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저희 지난주도 예언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요나의 표징 밖에는 나올 때 기억하시죠? 요나의 표징이 뭐냐면 요나가 니누에 가서 어이구 어이구 괜찮으세요? 요나의 표징 밖에는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예언자지 그 말이 맞는 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쨌건 이 세 사람 다 세레이자, 유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그 다른 예언자들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예언자였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고 딱 정확히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물으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는 인자라고 안 하고 딱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좀 이따가 나와요. 선생님. 라비에요. 라비요. 라보니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라고 제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아니면 또 다르게 나온 건 좀 이것도 여성들이 많이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거 말고 아마 여러분도 저를 다 앞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모르죠. 학생들도 학교에서는 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따로 있을 때 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있을 때 나를 너희는 뭐라고 부르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의 마음 속에 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앞서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했지만 그 복음이 누군지, 뭔지, 예수님이 뭔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뭐라고 불러?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나의 예수님이 누군가? 아마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혹은 퀘스천 막 아직 좀 잘 모르겠다. 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요? 혹은 두려운 분?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우리의 답이겠죠.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뭐 정답 같은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 속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기준으로 33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꽤 많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서류 세번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성경 66권인데. 뭐 두 권에 한 권씩은 아니지만 꽤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 목사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옆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건 살아 움직이시는데. 때로는 아프고. 힘이 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죠? 좀 달라지는 거야. 다른 때도 마찬가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안 하지만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기독교가 한 얘기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 200년 전 사극에도 나와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산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혹은 죽어있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내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누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시겠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여러분 그 당시 아들이라고 하면 상속자예요. 왕자. 우리는 왕자란 말이 별로 이제 왕자라 그러면 언제밖에 안 써요. 유치원 아이들이. 난, 난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나는 왕자. 맨날 제한이도 난 공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밖에 안 쓰지만 왕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왕자예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인 분의 시민 그어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도 자주 하는 얘기죠.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날이니까. 저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뭐가 성이죠? 뭐가 이름이고? 이제 웃으시면 답을 아시는 거고 고민하시면 아직 다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 이름이죠? 예수가 이름이고. 그럼 그리스도는 성인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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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거 조금 하지 마. 고유명사인가요? 보통명사인가요? 보통 뭐가 고유명사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제라는 이름은 많죠. 하지만 고유명사로서 이성제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이거 손 들어볼게요. 예수는 그러니까 고유명사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씨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흔한 이름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 충자 기차신데 제 고2 때 제 업체 짝이 충기였거든요. 집 충기였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쥐는 최성훈이었어요. 그 큰형이 성훈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과 형 이름을 같이 두고 있었는데 응함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이름이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변 친구 중에 예수가 한 분씩 있으시죠? 없잖아요. 미국에서 조슈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슈아라고 하지 디저스라고는 이름 안 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라고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야소교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조선시대까지도 기독교인들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러면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일까요? 보통명사일까요? 손 들게요. 그리스도는 고유명사다. 보통명사다. 근데 실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고유명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그리스도는 보통명사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정말 기름을 부품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시켜 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승전보를 울리면 그거를 유한겔리온 보금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문건들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어쨌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에 이건 엄청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2000년 전에 사셨던 나사렛에서 출신의 예수라는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으로 따라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앞자를 따면 그게 된다고 물고기를 그리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 속에 베드로는요 나의 인생을 당신께 걸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누구한테 썼다고요? 로마 황제한테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시냐고 묻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난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 무겁게 다가오셔야 돼요. 엄청 목숨을 걸고 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한순간의 생각 근데 한순간의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듣다가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십사장에 보면 뭐죠? 그 풍랑을 멈추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부분 잠깐 나와요. 여러분 그땐 그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그냥 탁 물었는데 나온 거니까 예수님도 실은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다. 시몬, 베드로 이름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들어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예수님도 고백하시는 거에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니 내가 이제 너를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 그래서 베드로의 새 이름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에요? 베드로에요. 어? 좀 이상하죠? 이것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죠? 시몬이요. 시몬이라고도 불리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베드로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한 번도 따옴포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에 뭐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몬이라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도 예수처럼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가 누구나 아니까. 왜냐하면 이때 받은 이름이에요. 전 이게 되게 좀 은혜로웠어요. 베드로 자신도 더 이상 자신을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아니라 아람으로는 개바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개바라고 많이 나와요. 개바로. 혹은 저 뜻으로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불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끊임없이 베드로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불리는 이름마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건 좀 의미 있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세례명이에요. 가톨릭에서는요.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모태신앙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약간 신앙적인 의미를 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든 그게 뭐든 하여간 그때부터 나는 이름도 베드로 우리가 볼 때 피터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널찍한 반석. 여러분에게 만약에 세례명을 누가 준다면 뭐 원하는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 괜찮다. 무직한 베드로. 괜찮다. 바울. 괜찮다. 근데 이게요. 솔직히 그분들이 살면 안 하면 함부로 손을 잘 못 들어요. 아시죠? 베드로는 거꾸로 죽어야 되고요. 바울은 모기 잘려 죽어야 되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저도 저는 모태신앙인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실은 약간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어주셨어요. 이게 정성성자의 제목제자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원 이룰성 제목제 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 이름을 지을 때 말씀을 이룬 제목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지으셨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중국어를 배우고 제 이름은 중국어였는데 순서가 달라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씀이 제목을 이룬다라고 제가 스스로 근데 이런 이름 참 신앙적으로 이름 짓는 것도 전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룩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가처럼 그런 이름들 저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전 이거예요. 행복한 목사 가끔 친구들이 그래요. 넌 진짜 행복하니? 이라고 가끔 묻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한 번 우리 다음 주까지 숙제 한 번 드릴까요? 세례명은 아니어도 난 이렇게 불리고 싶다. 괜찮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 심장 거기다 약속까지 주신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것도 우리는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잘 안 와닿았는데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돌이에요. 다 돌이에요. 성전도 다 돌로 줬어요. 큰 널찍한 돌이에요. 우리는 땅을 깊이 파이도 되잖아요. 집을 질러서 거기는 돌이 단단히 그 위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짓는다? 교회. 또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운다. 재미있는 건 복음서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다고 저를 자꾸 교회는 뭐 같아요? 건물 같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절대 건물의 의미가 아예 없어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베드로 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두 이기지 못한대요. 죽음의 문 이거는 개혁성경 번호가 죽음의 권세라고 돼 있는데 그냥 죽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죽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공동체가 꼭 다는 아닌데 그 창시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죽음은 그 공동체에 이어나가지 못하게 해요. 대부분. 맞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죽어온데도 2000년 뒤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죠?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도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은 베드로 문지기설이 생겼어요. 자꾸 이제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문앞에 서 있을 거라고 다들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해요.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매고 푼다는 얘기가 뭘까? 매고 푼다는 얘기가 뭘까? 그 당시에 이 해석들은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푼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건 해야 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틀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석한다는 거를 매고 푼다라고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럼 좀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셨는데 뭐냐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성경 말씀이 이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15장이 바로 나왔던 거 그 당시 해야 되는 거 손을 열심히 씻는 일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손 씻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실제로 부모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너 이거를 하면 그걸 조건부로 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해석이었는데 예수님은 바꾸셨어요?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야. 넌 소금과 빛이야. 그러니 이렇게 살자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을 하나 연기했어요. 바로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15장 읽으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에 대해서 불편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도행정 10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전도를 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바울이 먼저 가서 세례를 줬다면 절대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도 가능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한 일이 그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나온 건 노예의 문을 열었어요. 맞죠? 그죠? 노예라는 문을 열었어요. 기독교 안에 2000년 전에도요. 바울이 주인과 노예가 너희는 그 노예제도 패자라고 하진 않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쳤어요. 엄청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20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 갔을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게 겉으로는 조상신에 대한 거였지만 안으로는 반상을 깨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뭘 깼죠? 저희 이화여고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여학교였잖아요. 남자는 가나가 여자는 안 된다는 걸 깼어요. 실은 이번에 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가 잠깐 멈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도 목사여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얼굴 색이 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실은 먼저 열었어요. 맞죠? 그죠? 그런 분들을 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권세와 은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면 그 뜻대로 문을 열고 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그 열쇠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 사용법이 그 뒤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용법 이상이요. 첫 번째 사용법이 뭐냐면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겐 이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딱 읽어볼게 준비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거야가 아니라 그 말은 우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걸 알지만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권한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죽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하지만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부활이 가능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두 달 동안 정말 아침 예배 때 이 얘기는 한 달에 열 번씩 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특별히 수요예배 고린도전서 15장 설교 지지난달 몇 주 했거든요.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게 우리랑 너무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거랑 엄청난 와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셨지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그들에게 밝혀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속에 정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는 실은 이때까지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사는 거예요. 보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나눠주는 우리의 삶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예수 공동체로 만든 여러분들이시길 추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드는 친구들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예수님의 삶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이시길 추건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 광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는 믿음으로 갈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7시쯤에 오셔서 오시면 저희가 막 이렇게 표시해 둘게요. 표시해 두고 원래는 문 안 닫히게 다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저기 1층으로 오세요. 1층으로 오시면 어른분들 찬양할 거나 그럴 때 6시쯤 오셔도 쉬실 수 있게 커피나 다 이렇게 준비해 둘게요. 하시다가 찬양 소리 들리면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오시고 혹시 좀 너무 소리가 크다 싶으시면 거기 좀 쉬시다가 부약을 전공한 분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지 좀 기대하며 와주세요. 특별히 저희가 MIF 수련회라고 하지만 이게 Methodist Youth Fellowship이에요. 그래서 기독 청년회예요. 그런데 우리 다 청년이잖아요. 맞죠? 난 청년 아니다. 다 청년이죠. 그죠? 그 청년의 마음으로 오셔서 그런데 이번 수련회가 참 좋은 게 처음으로 저희가 MIF라는 일부러 처음으로 청소년과 청년 숫자가 비슷하대요. 항상 저희는 청소년들이 많고 청년이 되면 많이 떠나갔던 교회였거든요.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전수사님이 매일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올리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한 대로 되고 있다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 실은 이번 주에도 한 예배 속에서 그런 공동체를 조금 경험했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SNS도 올렸었는데 이 찬양을 보여드린 이유가 실은 이 공동체를 예배가 너무 특이했어요. 한 1시간 찬양에 거의 30분 가까이를요.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악기팀은 악기를 안 다뤄요. 그리고 그냥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악기팀도 찬양을 하고 싱어들도 마이크를 안 잡아요. 보통 이렇게 드럼 나오면 다시 악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이 전 노래도 그랬고 이 다음 노래도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15년 만에 한 300명쯤 모이던 교회가 4천명이 넘는 교회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군산이라고 하는 군산 우리 운영보다 적어요. 아산보다도 학생이 1천명이거든요. 학생이가 1천명이에요. 학생이가. 유치부부터. 장난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어떻게 군산에서 가능하지? 그랬는데 이 예배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다니면서 고민이 좀 있어요. 심지어는 한 30명, 40명 있는 교회도요. 예배 중에 막 여기 싸이키가 돌아요. 조명이 막 화려하게 빨간색, 파란색이 막 돌고요. 100명인 100명 정도 모이니까 거의 100%예요. 조명을 다 갖다 놔요.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 예배 속에 싸이키가 돌아야 되는지 꽃 그림이 그려지고 화려하고 좋을 수는 있는데 왜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정말 심플하죠. 심플해요. 심플하게 이거 그냥 전체 플랜카드예요. 플랜카드로 그냥 하얗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쏠려고 가사랑 제목만 딱 넣었어요. 화려한 조명도 없이 연주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이게 뭐 다 외부에서 온 팀도 아니고 다 그 교회 청년들이에요. 뭐 큰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진행자도 전도사들이 아니고 다 그냥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게 전도사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이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다 보니까 정말 삶의 고백이 나와요. 그냥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다 함께 찬양을 해요. 그 삶의 고백 속에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다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너무 좋았어요. 찬양송곡도 요즘에 많은 교회 제가 지금 싫어하는 노래 분위기 아시죠? 우린 힘들고 연약합니다로 끝나는 노래들이 되게 싫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죠. 아까 그 노래도 신뢰자의 길이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은 교회들은요. 우리 나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이 커지는 순간 갑자기 기도 제목이 작아지면 덜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도 정말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그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 되질 않아요.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할 수 없었잖아요. 저희 소리 되게 컸던 거 아세요? 이거 어제 저희 교회 모습인데 수련회 사양단이 드디어 중등부부터 청년 장년부까지 우리 집사님까지 같이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가는 거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고 야 나를 따라와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반석과 걸림도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반석이라는 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기독교 자체는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책임을 짓고 살아가는 거 다음 주는 건립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난주 말씀에 인용하자면 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여기 앉으세요. 우리 성체 시대에서 미리 왔고 여기 앉으시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찬양 이번 같이 쭉 앉아주세요. 저희 수련의 주제곡이에요. 우리 성가 때도 몇 번 불렀던 찬양이죠.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해 우리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옆에 손 한번 잡아볼까요? 교회 완성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고요. 그리고 나가서 이 받은 힘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좀 속수롭지만 자꾸 찾아갈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요에 섬기는 원하기보다 섬김에 힘을 누구만 더 노력할까요? 저희가 라이크를 내리고 갈게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는 원하기보다 섬김에 힘을 따라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가려와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살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머뭇한 교회 우린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 고소한 다 되네 소중함 아름다운 교회 세상이 주님의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머뭇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아침에 제 목자 보내드린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가 너 위에다가 나의 공동체를 만들 거야 베드로의 우리 신앙 고백을 기억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얘기를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 위에 그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가 가르는 그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저에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들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고백을 믿사오니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이의 삶의 믿음을 고백하여 하는 저의 고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돌려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젊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우리 친구들과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공동체가 내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를 그 교회를 수고하여 하는 저의 기도 내가 교회를 베드로의 그 떨리는 고백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당연한 고백이 아니었네요 네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냐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어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셔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 곁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난 따라갈 거야 예수님께서 어딜 가신다는 그 길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은 그 고백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음속으로 드린 이 고백을 기뻐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기뻐하셨죠 특별히 이번 주 금토일은 우리 한올교회 같이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익상 목사님을 통하여 구약에서 꿈꾸었던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같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올교회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반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네요 바로 우리 가정 만들어지고 있는 가정이 있고요 만들어진 가정이 있고요 때로 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이 손잡음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성만찬을 예배 성만찬 예식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기 전날 밤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성만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